네, 남자친구가 없다! 천천히 오세요! 반팔? 반팔 입고 계시네요? 남자친구 없어요? 나오세요. 오, 반팔 입고 계시네. 안녕? 내 이름은 망주야. 성은 유. 유망주. 난 피겨스케이팅 유망주야.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선수촌에서 맹훈련 중이지. 어, 저기 내 파트너가 온다. 어, 망주 먼저 와 있었네. 오늘도 한번 열심히 연습을 해보자고. 파이팅! 좋았어. 자, 오늘 연습할 동작은 너가 나한테 올 때 내가 너를 번쩍 들어서 가볍게 올리는... 하! 다른 포즈부터 연습을 해보자. 또, 가장 중요한 트리플 악셀부터 연습을 하자. 잘 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건데 아, 너무 빠르지? 슬로우로 보여 줄 테니까 잘 보고 따라 해. 트리플 악셀, 이렇게...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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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얽, 자, 트리플 악셀이야. 고! 아, 표정이 안 살았어. 표정까지 살면서 한 바퀴 더! 괜찮아, 할 수 있어! 망주야, 너의 그 삐뚤어진 모습에 반해버렸어. 피규어의 요정이 아닌 나만의 요정이 되어줄래? 뭐하는 짓이야! 어? 뭐야? 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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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! 아, 잠깐만! 얼음, 얼음가루들! 야, 내 여자친구한테 뭐하는 짓이야? 어, 한 판 붙어보자, 이거지? 야, 남자답게 보호장비 벗어. 그래, 좋아. 어? 벗어주지, 이거. 어? 아, 벗어. 벗어주지, 그냥. 아, 원래 어깨가 넓으시네요. 절로 꺼져! 야, 유망주. 나 몰래 바람을 펴? 너도 마찬가지야. 내 어깨가... 내 어깨가 나간 것 같아. 야, 유망주. 너 때문에 내 선수 생활도 끝나고 올림픽도 끝났어. 그러니까 네가 내 인생 책임져. 책임져. 못들 하는 짓이야! 아니, 저기 봐! 저 위에서 누군가 뛰어내리고 있어! 조금만 기다려라, 내려갔다! 조금만 기다려라, 내려갔다!